추석을 맞아 고향 방문이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차례상이 원주시 명륜동 남부하나센터에 마련됐습니다. 강원 남부하나센터는 고향 방문이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센터 안에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들의 위패를 모실 수 있게 했습니다. 참여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추석 당일 집에서 쓸 수 있도록 명절 음식 세트도 전달했습니다. 해당 센터에는 원주를 포함해 강원 남부권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.